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역시 돈은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한국을 혐오하는 가계사장을 매우 강력한 금융치료로 한국바 만들어버린 이야기. 원지. 혐한을 친한으로 바꾸는 금융치료. 사실 이건 그냥 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을 되게 싫어하는 일본 음식점에서 강력한 금융치료를 통해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어버린 대충 국이선양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글 한번 써봅니다. 장소는 오사카. 꼬치랑 술을 파는 가계였는데요. 꼬치가 되게 쌌어요. 대부분이 우리 돈으로 한 3천원 하더라고. 거기다 술도 한 잔에 3천원이라 부담이 없었죠. 여하튼 친구랑 저랑 둘이 이 가게를 들어갔고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좀 뻘쭘하게 서 있는데 아니 사장이 손님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뭔가 좀 이상한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어디서 왔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느라게 한국구입니다. 이러니까 막 성질 비슷한 걸 내면서 빨리 앉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아무 자리나 앉았죠. 근데 이게요. 벨을 눌러도 안 오고 몇 번 막 입으로 부르니까 그제야 오는 거야. 어이 씨 그지 같아. 여하튼 일단 꼬치 세 종류랑 술 두 잔을 주문했는데 이게 엄청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분 탓이 아니고 우리 옆 테이블에 있던 애들이 훨씬 더 늦게 시켰는데 우리보다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살짝 짜증이 났고 아니 뭡니까? 우린 왜 안 줍니까? 우리가 먼저 시켰는데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제대로 대꾸도 안 하고 쓱 쳐다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가져다 주긴 하는데 놓을 때 쾅 이렇게 놔버리네. 와 이때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아 이게 말로만 듣던 혐한 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때 배가 너무 고프고 힘도 없어서 돌아다니는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참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미친 헐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건 맞지만 야 염통이 진짜 예술이야. 그래서 기분은 그지 같지만 계속 주문을 했죠. 에? 근데 언제부턴가 사장이 계속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때 친구랑 야 저거 뭐냐? 왜 자꾸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또 시비 거는 거 아니요? 등등등 좀 많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맛이 좋으니까 그냥 참고 계속 주문을 했죠. 그리고 대충 한 20개 정도 추가가 됐을 때부터 미친가요? 사장이 막 웃으면서 엄청 친절하게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엔 인사도 안 하고 불러도 안 오던 사람이 나중엔 우리가 막 시킬 때쯤 되니까 지가 알아서 옆에 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엄청 친절한 얼굴과 목소리로 그 신메뉴 나와 있는데 맛살 한 번 보시겠습니까? 람이 엄청 이상한 추천질까지 했어요. 여하튼 그러다가 오지게 먹고 나갈 때 우리 돈으로 대충 한 12만 원? 그 정도가 나왔는데 사장이 막 웃으면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등등등 계속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했는데 인사받고 나갈 때 일본 애들 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쭉 둘러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야 얘들은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꽃이 서너 개랑 술도 서너 잔 딱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담배 오지게 피고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 이러니까 끈뻑 죽어 나가는 거지.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거 완전 공감한다. 3년 전에 도쿄에 나 혼자 갔을 때 거기 사장이 막 엄청 불친절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나 혼자 4만 원치 먹고 있으니까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수고히 수고히 이러면서 엄청 친절하게 말을 걸더라고. 2번 그렇지 역시 돈이 짱이야. 그리고 나는 이거 반대의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아는 형이 평소 중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싫어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중국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형이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중국 사람 5명 정도가 막 자기들 말로 떠들면서 들어온 거야. 그런데 형은 손님이라서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만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진짜 웃긴 게 이 사람들이 음식을 20만 원치나 먹은 거예요. 당연히 다 못 먹었고 대부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었더니 형이 하는 말 마 어떻게 되긴 뭐고 어떻게 되냐 바로 쉐쉐 따고 쉐쉐 이랬지 그 사람들 나갈 때 중국식 인사 손으로 앞에 모으는 거 이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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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쉐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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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랬다고 해요. 그렇지 돈이 많으면 무조건 따 거야 형님이지 형님 3번 이거 맞아요. 저도 일본에 야키토리 먹으러 갔는데 다른 테이블들 보니까 다들 술 한 잔에 꽃이 두세 개 정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시간동안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테이블은 꽃이 주문하고 꽃이 나오는 와중에도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그리고 병문화인 우리랑 다르게 글라스 문화인 일본 술 이거 진짜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술도 계속 오지게 시켰더니 나중에 우리 줄 서 있을 때부터 앉아있던 옆 테이블이 우리 나갈 때 같이 계산하고 나갔거든요. 미친 3명에서 딱 9천원 나왔어. 9천엔이 아니고 9만 9천원 그리고 우리도 같은 3명이었는데 14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국말로 사랑해요 이러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일본은 이게 맥주를 잔에다 부어주나 봅니다. 병으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4번 나도 꼬치집에 갔다가 비슷한 일 겪었어요. 주문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무시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메뉴들 전부 다 식지 않게 순서대로 쭉 내오세요. 생맥도 많이 가져오라고. 이랬더니 눈이 막 커지면서 하이 하이 다 먹고 나가는데 입구까지 따라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5번 역시 국경을 초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돈이지 돈. 6번 최근에 일본 갔을 때 봤는데 우리 옆자리 젊은 남자 두 명이서 김치 그 300인짜리 김치 하나에 생맥 각자 한 잔씩 시켜놓고 거의 두 시간 동안 수다 떨고 나가더라고.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이럽니까? 7번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당시 나 포함해가지고 평균 몸무게 120kg 되는 살 덩어리들 5명이 일본을 놀러갔고 하루는 후쿠오카 포장마차 거리라는 곳을 갔죠. 근데 우리는 덩치가 워낙에 빡세니까 딱 봤을 때 제일 장사가 안 되는 집 즉 자리가 최대한 널널한 곳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인 아재가 썩은 동태눈과를 하고 있다가 우리 덩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더니 완전 그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급 대우를 하더라고? 여하튼 우리 같은 돼지들은 뭘 먹어도 다 맛있으니까 1차도 먹고 2차도 여기서 먹고 3차도 4차도 계속 앉아가지고 그냥 N차까지 주문해가지고 오지게 먹었죠. 거의 3시간 정도 퍼질러 앉아가지고 우거구거 쳐먹기만 하니까 주위에 있던 다른 포장마차 주인들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구경을 하더라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신경 안 쓰고 처묵처묵 하다가 계산할 때 보니까 2만 3천엔인가 나왔는데 그 김첨지가 3천엔 우수리 떼줬어요. 아마 그날 기분 좋아서 설렁탕 사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때 완전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명한 밥집 같은 거 미리 정리해둔 거 싹 다 버리고 그냥 길을 걷다가 졸라 파리만 날릴 것 같은 그런 집만 들어갔고 이게 갈 때마다 완전 해피하우스를 찍었는데요. 여기서 웃기는 건 단 한 번도 실패를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왜 계속 성공하는 거지? 이랬는데 옆에 있던 친구놈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야 우리는 실패를 당할 입맛이 절대 아니야! 하긴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 뭐든 다 맛있으니까 여하튼 그러다가 어떤 백반집 할머니 우는 것까지 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미친 그 할머니 우는 이야기도 풀어봐요. 그게 뭐야? 그게 뭐냐? 그 딱 봐도 완전 허물어지기 일본 직전인 우리나라로 치면 그 기사 식당? 뭐 그런 곳이었어요. 밥만 주고 반찬 같은 거는 매대에 진열된 거를 계산하고 나서 가져오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뭐 우리 같은 돼지들이 밥 한 공기에 반찬 10개씩 가져와가지고 우걱우걱 쳐먹어야 되니까 반찬 매대가 바로 텅텅 비어버리더라고 참고로 이 집은 어떤 할배랑 할머니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우리 쳐먹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반찬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못 본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했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먹자 이래가지고 계속 먹었죠. 밥 한 숟가락에 고등어 한 마리 통째로 먹고 계란말이도 한 대여섯 개씩 한 입에 먹고 완전 코리아 한밭집으로 만들어버렸지 뭐 가뜩이나 이때 우리가 원천에 다녀오는 길이라서 배가 오지게 고팠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먹어댔겠어. 평균 몸무게가 120인데 거기다 다섯 명 중에 일본말을 할 줄 아는 놈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노 스키 다시 노 스키 다시 노 스키 다시 이러니까 할머니가 계란이랑 간장을 줘가지고 거기다 비벼 먹었는데요. 이게 완전 꿀맛인데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감질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달아이 이빨이 대끼리 됐어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또 알아듣고 국 끓이는 냄비를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계란 10개랑 간장 졸라 들이붓고 밥 오지게 넣어가지고 처먹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나중에 당신의 그 얇디 얇은 전환근을 막 주묵주묵주묵주묵 주무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는데 이게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는 건지 아니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는 건지 이거는 뭐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계산하고 나가는 길에 귤이랑 다시마 같은 거 이걸 우리 손에 쥐어주더라고. 아마 감동해서 울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거 절대 구라 아닌 게 이거 다 먹고 돌아가는 길에 차 타이어 펑 끊었어요. 미치겠다. 그렇죠. 돈 치료가 최고지 뭐. 정말 어지간한 분노는 다 가라앉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한 30년 된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장소가 그게 경주 불국사였는지 아니면 설악산 입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무튼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몰래 빠져있다가 선생님 눈을 속이고 제가 혼자 차에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 갔다 오려면 두세 시간 걸려.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가지고 밖에 돌아다녔죠. 돌아다니고 있는데 큰 주차장 그런 데였고 여러 가지 기념품을 파는 가판대가 되게 많은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 주인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때 당시 한 40대 지금 제 또래 좀 되겠네요.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80에 가까운 그런 아저씨인데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일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야. 왜 싫어해요? 라고 물었더니 당신 아버지가 북한 사람인데 일제강점기 때 뭔가 어디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좀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불구까지는 아니지만 평생 고통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 터졌을 때 피난 오기도 힘들었다면서 그리고 피난 와서도 평생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체질적으로 일본은 싫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본 아줌마 관광객들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게 아니죠. 앞에 선 거야. 길가에. 일본 말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것저것 막 물건을 골랐어요. 그 기념품 같은 걸. 그 아저씨가 아래 갔다 와. 아래 갔다 와. 아래 갔다 와. 계속 이러더라고. 그 사람들 가고 나서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싫어한다면서 물건을 이렇게 팔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저씨를 가만히 쳐다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아저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좀 길었는데 다 기억나는 건 아니고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저씨가 꼬마야 잘 들어라. 내가 나한테 이런 거 지금 설명해봤자 너는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 네가 나이를 먹으면 그냥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한마디로 그 아저씨는 그 말을 한 거지. 돈 앞에 장사 없다. 뭐 그랬다고요. 하고 보니 재미가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